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최대 규모 할인 행사인 광군제 세일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광군제는 1년 중 가장 큰 할인 행사로 다양한 중복 할인 혜택과 이벤트까지 한 번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혜택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광군제 세일 일정과 정보는 더보기란에 상세히 기재해두었고 일정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위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빈대 퇴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빈대 퇴치를 위한 트랙과 침구류 청소할 수 있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의 제품 링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군제 기간 동안 다양한 상품 정보와 이벤트 정보를 꾸준히 소개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신청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샤오미 UV 침구류 청소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빈대가 발생해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 보셨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 빈대 방멸을 위해 UV 침구류 청소기를 구매해보세요. 소파 침구 침대 방석 등의 가구의 진득이 빈대, 먼지 청소에 특화된 청소기입니다. 헤드 부분에 UV 살균 소독이 되어 세균까지 박멸해주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샤오미 핸드헬드 스팀 다리미 청소기입니다. 빈대의 가장 완벽한 박멸법을 알고 계시나요? 고온으로 쏴서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침대의 틈 사이사이 이불 속까지 시원하게 쏘면 생명력 강한 빈대도 바로 박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용도는 스팀 다리미기에 일석이조겠죠?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하나 구매하시면 깔끔하고 청결하게 삶의 질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샤오미 해충 방지 초음파 퇴치기입니다. 콘센트에 꽂아만 두면 빈대, 벼룩, 모기, 바퀴벌레, 해충, 쥐까지 모두 멀리멀리 도망가는 제품으로 상시적으로 켜두면 해충이 생기는 자체를 방지하고 안 들어오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소모성 제품이 아니다 보니 매우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안 쓰는 콘센트에 꽂아두면 신경 쓰시지 않아도 계속 작동하는 제품이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충 트랩입니다. 단순한 구조로 해충을 유도하는 조명과 끈끈이 향기를 이용하여 끈끈이로 해충과 쥐 벌레를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단순한 구조이지만 다양한 해충이 잘 모이게 하고 빈대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형 해충 트랩입니다. 해당 제품은 건전지를 넣어 사용하는 해충 트랩으로 실내, 실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여러 개를 구매하여 여기저기 설치한다면 쉽게 해충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모드는 두 가지 단계로 1단계 따뜻한 빈모드는 벼룩, 진드기, 빈대를 잡을 수 있고 2단계 파랑빈모드는 모기, 파리 등의 해충을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이상 광군제 기간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판매되는 빈대 제거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